치타 한 번만 좀 해. 치타도... 랩이라도 좀... 그래요. 랩을 할까요? 랩. 랩 돼요? 랩 제가 뭐... 크게 준비한 건 없지만 프리스타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버벅버벅 할 수는 있지만... 김주 씨 괜찮아요? 네. 비트 있어요? 네, 진짜. 예, 예, 트렐리 계속 나왔어요. 아까 토하는 거였거든요. 갔어, 비켰어. 아까 좀 취해서... 좀 힘들었는데 지금 움직이니까 역시 사람은 움직여야 되나 봐. 계속 나오네요. 아, 잘 됐네요. 아, 다행입니다. 디스 랩을 좀 하실래요? 아니면은... 누굴 디스 하는 건가요? MC 유툰? 아, 예, 저요, 저요. 조금씩. 유재석도? 조금씩. 조금씩 다. 래퍼만 나오면 디스 당하는구먼. 예, 예. 드랩 더 빗, 예. 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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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. 드랩 더 빗. 드랩 더 빗. 예. 어, 유재석은 어째서 디스 할 게 하나도 없어. 래퍼인 나도 할 말이 없어. 어, 그래 어쩌면 내가 여기서 부리고 있는 건 재롱. 내가 생각할 때 오빠를 디스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김재동. 오, 예. 라이어. 뿌 뿌 뿌 뿌 뿌. 뿌 뿌 뿌 뿌 뿌. 원래 이 노래가 많으면 김재동 그랬을 때 뿌 뿌 뿌 뿌 뿌. 공격에 지키만 하는 거야. 다음은 전현무, 형 전현무. 쫙드 빗. 유재석. 유재석. 전현무 아까부터 계속 내 외모 가지고 걱정하는데 그러는 오빠 외모는 준수하니? 워. 뿌 뿌 뿌 뿌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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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일상의 활명수. 근데 요즘 기력이 좀 없어 보인다는 게 변수. 이야. 뿌 뿌 뿌 뿌 뿌. 뿌 뿌 뿌 뿌 뿌. 뿌 뿌 뿌 뿌 뿌 뿌. 뭘 보신 거예요? 뿌 뿌 뿌 뿌 뿌 뿌. 아 이게 저 저 있는 거예요. 힙합에서. 그 힙합에서 나오는. 뿌 뿌 뿌 뿌 뿌 뿌. 그 사이렌 소리 같은 게 있어요. 뿌 뿌 뿌 뿌 뿌. 아니 여은 씨도 속사팔러 팔 수 있다면서요. 예? 뿌 poi 뿌 뿌 뿌 뿌. 한글자막 by 한효정